한편 대학들은 내일까지 내년도 의대 학생 수를 얼마나 늘릴지 증원 규모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이 이 증원 숫자에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는데요. 하지만 의대 교수들의 반발이 심하고 의료계는 전면 백지와 없인 어떤 협상에서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어서 장동건 기자입니다. 경북대 의대가 내년에 45명을 증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원래 90명 증원이 예정돼 있었지만 규모를 50%까지 줄일 수 있게 되자 절반으로 깎은 겁니다. 제주대와 경상국립대 역시 증원 규모를 반으로 줄였습니다. 반면 사립대학교들은 그대로 증원하는 분위기입니다. 동아대와 개명대, 조선대 등이 증원된 인원 100%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다른 대학도 이번 주까지 숫자를 정할 방침인데 지금까지 움직임으로 볼 때 증원 규모는 1500명에서 1700명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조만간 수치가 확정될 예정이지만 의사 측은 여전히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면택 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은 어제 증원을 백지화하지 않으면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정부는 증원 백지화라는 단일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각 대학이 모집 요강을 발표하는 건 5월 말입니다. 지금 같은 교착상태가 5월 중순까지 이어진다면 물리적으로 조정이 어려운 만큼 1500명 이상 증원이 확정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하나님의 지사와 과거품권 다음 주